그럼 지금부터 CEO 인베스터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행사에 참석해주신 기관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행사에는 당사 주주권익 담당이신 최연만 사회이사님과 이호근 사회이사님, 윤륜진 사회이사님 또한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이번 행사의 첫 번째 순서인 당사 중장기 전략 방향을 발표해주실 이규복 CEO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글로리스트 CEO 이규복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기관 투자자 여러분, 애널리스트 여러분들께 그리고 이 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창사 이래 첫 번째 현대글로리스트 인베스터데이 시작에 앞서서 먼저 포털에서 우리 글로비스의 영광검색 키워드를 기반으로 바깥에서 바라보는 현대글로비스 이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업과 관련된 키워드는 당사의 사업 영역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차의 탁송조회, 중고차 경매, 판매 등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 우리의 주력 사업이나 신사업과 관련이 높은 키워드 검색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B2B 중심이 사업을 영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중앙의 관심도가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회사의 매출 규모나 재무성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면 우리 글로비스에 대한 외부의 이해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에 저희는 현대글로비스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지향점, 즉 중장기 전략에 대하여 시장과 고객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글로비스는 코비드 팬데믹 기간 글로벌 물류 대란 속에서도 오히려 이를 기회로 매출과 수익성이 급성장하는 한 단계 레벨업을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엔데믹 이후에 최근의 재무실적과 주가 추이를 비교해보면 우리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과 대비하여 주가는 거의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 3년간 글로비스 주가는 현대차, 기아 등과 같은 우리 주력 계열사와 동조화를 보여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완성차 호실적에 따른 그룹 완성차 계열사의 리레이팅 호강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시장에서 완성차와 별개로 우리 글로비스만의 성장 스토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기대감 덕분인지 당사의 주가는 지난 10영업일 연속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주가 상승이 단계에 끝나지 않고 시장의 기대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CEO 인베스터데이를 통하여 최근의 고성과를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계시킬 미래 비전과 성장 전략 그리고 재무 목표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프라인 인베스터데이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자원시장에 계신 여러분들과 만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지만 저는 이미 지난해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글로비스의 성장 전략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략의 수립보다 중요한 것은 전략의 실행 역량을 갖추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저희의 중장기 성장 방향성 아래에서 지난 1년 동안 저희는 중장기 전략을 중장기 계획으로 개량화시키고 오른쪽에서 보시듯이 그 계획 탈성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과 투자 계획들을 점검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천들이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 각각의 실행들이 어떠한 전략 하에서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중장기 전략을 실천하고 있는지 한눈에 종합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께는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중장기 전략 관점에서 다시 설명드리는 동시에 앞으로 적시에 필요한 투자를 통하여 중장기 전략을 차근차근 현실화시켜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 소통을 통하여 우리의 실행 과정을 업데이트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글로비스의 현재 사업 구조와 사업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완성차와 부품 사업에 대한 전담 물류를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현대 글로비스의 사업은 아시다시피 크게 물류, 해운, 그리고 KD를 포함하는 유통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 영역 내 세부 사업들은 조달부터 시작해서 생산, 판매, 애프터마켓으로 구성되는 자동차 산업군의 밸류체인 내에서 각 단계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서 육상, 크로스보더, 해상, 항공 등 멀티모델 물류망과 물류센터, 터미널, 허브, 지장장 등 다양한 물류 자산을 활용한 물류의 실행 그리고 KD, 전략 소재, 중고차 유통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 전문사의 역할 덕분에 저희 고객사들, 특히 완성차 OEM을 비롯한 고객사들은 연구개발과 생산, 판매 등 본인들이 본연의 코어 영역에만 집중할 수 있고 물류 영역에서는 현대와 기아의 통합 물류를 통하여 각 밸류체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와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고 저희는 그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비스는 지난 2001년에 설립되어 2005년 상장을 거쳐서 꾸준한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23년 실적의 경우에 매출은 26조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유가정권 시장 내에서 28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성장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0년대까지는 그룹사와의 동반 성장을 통하여 연평균 성장률 30% 수준의 고성장을 이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설립 10년 만에 매출 10조 원 규모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자동차선, 벌크선의 해상운송사업, 트레이딩 등의 유통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하여 연평균 성장률 7% 이상의 견고한 성장 시세를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중인 22년에는 글로벌 물류시황의 급등에 힘입어서 매출 27조 원, 영업이익 1.8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비록 엔데믹을 거치면서 23년에는 물류시황 안정에 따라 소폭 둔화하긴 했지만 여전히 저희는 과거 10년 평균 대비하여서 매출은 1.5배, 그리고 영업이익은 2.5배 증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성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과제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팬데믹,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시황변동성 등의 외부 환경 변화의 충격 요인을 어떻게 우리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자동화, 친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고 캡티브와 넌 캡티브 고객의 동시 확대를 어떻게 준비해서 미래 지속성장으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우리 사업 영역 안에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변화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과제는 미래 지속성인 성장을 위해서 지금의 사업에서 더 나아가 신사업, 신규 고객 발굴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 현대글로비스의 미래 비전과 성장 전략들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의 회사는 기존의 밸류체인의 단순한 연결 주체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완결 주체로서의 글로벌 스마트 SCM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고자 합니다. 사업적 측면에서 그룹과 동반 성장하는 것은 물론 비계열의 경우 현재 매출의 두 배 이상을 확대하여 30년 전사 매출의 40% 비중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객 관점에서는 자동차 산업군을 넘어서 타 산업군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관점에서는 고객의 니즈에 맞춘 서비스 공급에서 단순한 공급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시장의 기회를 발굴함으로써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체 밸류체인을 발전시키는 능동적인 주체가 될 것입니다. 연결해서 완결까지 이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2030 성장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류, 해운, 유통, 각 사업 영역 간 연계 및 협업으로 다섯 가지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SCM 영역에서는 독보적 지위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압도적인 자동차선 운송 영역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육상 물류, 조달, 판매 물류에서 지난 20년간 축적한 영향을 바탕으로 비계열 OEM도 적극 확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완성자 산업군 외 기타 산업군에서 글로벌 E2E 솔루션을 전략 사업화 함으로써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전략은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OEM 외 타 산업군 고객 확장의 키 드라이버로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명실상부한 TPL 사업자로서의 시장 지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운 부분에서 탑티어 해운 경쟁력 강화 전략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자동차선의 경쟁력은 더욱 증대시키고 벌크선의 경우 스케일업 및 친환경 에너지 운송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스마트 물류 솔루션의 사업화 확대와 함께 우리 내부의 스마트화 전환도 더욱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친환경 부문에서 전기차 배터리 등 리사이클링에서의 클로스드 룹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통하여 그룹의 전동화 리딩 전략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우리만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전략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 전략은 자동차 SM 솔루션에서의 독보적 지위 강화입니다. 우리 회사는 자동차 밸류 체인에서 보시면 물류 서비스를 포함하여 KD, 해상운송, 중고차까지 모든 영역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유일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그룹 OEM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며 성장해 왔으며 그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 및 효율 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북미 전기차 OEM, 미국과 유럽 레거시 OEM 등을 대상으로 현재 이미 해상운송, 트럭킹, 포트 프로세싱 등의 영역에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향후에는 자동차 SCM 전 영역에서 토털 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그룹사 OEM과 전담 솔루션 공급자로서의 동반 성장을 계속해 나가고 동시에 신생 전기차 OEM과 중국 OEM 등 글로벌 B계열 OEM 고객을 적극 확장하여 자동차 산업이 독보적 SCM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고자 합니다. 시장 관점에서도 우리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연평균 1.9% 수준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지만 주력 고객사인 현대차와 기아는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5% 수준의 연평균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년 기준으로는 현대차 기아 판매 물량은 현재의 750만 대 수준에서 천만 대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B계열 OEM 확대 관점에서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중국 OEM의 판매량 증가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 시장의 경우 최근 캐짐 이슈가 존재하긴 하지만 많은 기관들에서 30년에는 2천만 대 수준의 높은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또한 중국 OEM들의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약 4배 이상의 수출 물량 증대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500만 대에 가까운 해외 수출을 보이는 등 해외 확장의 노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생 전기차 OEM들과 중국 OEM들은 짧은 연륜 덕분에 글로벌 공급망 인프라가 제한적이며 그들 스스로의 비용 효율화 니즈가 높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물류, 즉 공급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요에 대하여 SCM 전 영역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토털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로서 최근 중국 내 다수 예비 고객 OEM들과의 미팅을 통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글로벌스의 물류 역량에 대한 수요가 실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대 글로벌스는 이미 탑클래스의 자동차 SCMS의 서비스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역에 만족하지 않고 보유 역량을 더욱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산 기반 성장의 사업 구조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신규 전기차 공장 대응을 위한 전용 설비 등 핵심 인프라의 직접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송, 포트, 물류센터 영역에서의 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직영 운영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보유 인프라는 자동화와 디지털화 전환을 통하여 운영 효율성을 확대하고 고도화시킴으로써 한 차원 높은 서비스 역량을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차 물류의 후방 영역인 중고차 사업의 아이덴티티를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오토비스 사업은 지금까지 경매 사업 위주로 B2B 위주의 매출 창출 역할을 담당해 왔다면 앞으로는 B2C, C2C, B2Export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 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오토벨 플랫폼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에 외부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국내에서 축적된 경매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미국, 인도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경매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현대 캐피탈 등 그룹 사업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토비스 사업의 장점으로서 그 후방 사업인 내수에서의 배달 탁송, 수출 중고차의 자동차 선운송, 포딩 사업과의 연결을 통하여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향후에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경우 사용 후 EV 배터리 소싱 등 신사업까지 연결되는 역할을 중고차 사업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성장 전략인 글로벌 엔드 투 엔드 솔루션 전략을 사업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독자적인 기업 가치 창출 및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비계열 사업의 확대가 필수불가계라는 요소입니다. 완성차 OEM에 제공 중인 것과 같이 고객의 공급망에 맞춰 수반되는 모든 운송, 보관, 부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솔루션화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엔드 투 엔드 솔루션으로 정의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자동차 부품 중심에서 EV 배터리를 비롯한 전후방, 인접 영역으로 확장하고 향후 바이오, 반도체, 화학 등 고 부가가치 산업군 고객까지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투 엔드 솔루션 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통하여 30년 전사 비계열 매출 40% 목표를 적극 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회사는 글로벌 E2E 솔루션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경쟁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규 비계열 고객 대상으로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핵심 경쟁 요소는 운임에서의 경쟁력과 공급망에서의 유연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임 경쟁력 측면에서 글로비스의 컨테이너 수출의 물동량은 이미 글로벌 물류사 기준 20위 수준인 연 64만 TEU로 이러한 바잉 파워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운임과 안정적인 선목을 이미 확보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 본사에서 글로벌 전체를 통합적으로 컨트롤하는 글로벌 프라이싱 체계를 보유하고 있어 더욱더 경쟁력 있는 운임 확보가 가능합니다. 공급망의 유연성 관점에서는 다양한 루트 구성을 위한 운송 네트워크 풀 확보가 중요한데 우리 회사는 글로벌 27개국에서 해상, 항공, 철도, 육상을 연결하는 150여개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코퍼항, 미국의 사바나항과 같이 특정 포터에서는 당사만의 긴급 물량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급변하는 물류 환경 변화에 대한 높은 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변화하는 타격 고객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허브 지역 중심으로 해상과 항공, 철송 거침을 지경 전환에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경 운영을 확대하여 운영 비용을 낮추고 고객 니즈 변화에 유연한 대응 역량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류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인프라 네트워크도 지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물류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바이오 등의 고객을 공략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군에서 물류 수요가 높은 항공 물류 역량을 강화하여 맞춤 서비스를 구성하고 영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E2E 솔루션 내에서 각 부문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 인프라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경쟁력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당사의 전용 통합 E2E 플랫폼인 글로벌을 지속 강화하여 서비스 편의성 및 유연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사, 선사, 항공사와의 데이터 실시간 연동을 통하여 모든 정보들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하며 비지빌리티, 즉 가시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황 및 물류 정보, 동향 정보 등 각종 MI 정보를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전략적 이사 결정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는 신규 TPL 전략 화주사의 니즈를 파악하고 우리의 글로벌 물류 경험, 프라이싱 경쟁력, 그리고 시스템 자원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물류 컨설팅 및 운영 제한을 통하여 고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이미 축적된 우리 주 고객 분야인 자동차 산업의 인접 산업군이자 후방 산업군인 또 동시에 최근에 수요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제조 산업군 대상으로 E2E 솔루션을 우선 적용 중입니다. 공장 설립 단계의 프로젝트 물류부터 원자재 조달, 생산 판매의 W&D 및 포워딩, 회수 물류까지 밸류체인 내 물류 수요 전반의 서비스를 통합한 E2E 솔루션을 구성하고 있고 그 성과로서 한국계 배터리 셀 제조사 및 배터리 부품 제조사 태양광 전지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공장 설비 프로젝트 물류, 조달 물류, 완제품 운송 등의 판매 물류를 현재 수조하여 운영 중이고 고객사로부터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고객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해외 고객들을 대상으로도 영업을 확대하고 있고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탑 해운부문에서의 탑 티어 해운 경쟁력 강화 전략입니다. 우리 회사는 해운부문은 현대 글로벌스의 전통적인 캐시카우 영역이고 향후에도 저희는 이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현재 자동차선과 벌크선 사업을 수행 중으로 우선 자동차선 사업 전략부터 먼저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선 사업 전략은 선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고객과 물량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으로 30년에는 500만대까지 운송할 수 있는 128척 규모의 선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500만대라고 하는 물량 규모는 30년 글로벌 해상 물동량을 기준으로 20%를 초과하는 시장 점유율로 글로벌 자동차 선사 시장 1위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점유율 20% 목표는 현재 현대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0% 수준임을 고려하면 얼마나 저희가 비계열 고객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인지를 충분히 가늠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선 시장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상 물동량 수요는 30년까지 완만한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OEM의 성장 그리고 그들의 수출 확대 전략으로 인하여 극동발 물동량의 비중이 확대됨으로써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선의 운영 척수는 약 800척 수준으로 벌크 선에 대비해서는 1.6% 컨테이너 선에 대해서는 13% 수준에 불과한 매우 폐쇄적인 시장인과 동시에 한 번 투자하면 폐선 시까지 25년 이상 소요되는 설령을 고려한다면 그 기간 동안 고정화주, 장기계약화주가 없이는 선박 발주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선형들에 비하여 자동차 선은 매우 공급탄력성이 낮은 시장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자동차 선사들이 비록 신조 발출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향후에 폐선되는 선박들과 환경규제들로 인하여 선속이 감속되는 것을 고려할 경우에 25년까지 전체 선복은 일시 증가 이후에 점진적으로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들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으로서 첫 번째 고정성 선복 비중 확대와 두 번째 초대형 선박 도입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선복 비중이 높을수록 시황영황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특히 고시황기의 경우에는 단기 용선 비용 절감으로 인해 수익성 추가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현재 40% 수준의 고정성 선복 비중을 30년에는 60%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고정 스페이스 커버를 위하여 계열 물량을 비롯한 장기 물량을 지속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글로벌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대적 선박을 신규 발주하고 있습니다. 선박당 적재대수가 높아지면 대당 원가 비용이 낮아져서 수익성 증대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향후 시황이나 물량 변동성 대응을 위하여 모두 초대형 선박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규모로 구성된 선박 포트폴리오를 정교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선대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현재 수행 중인 그룹 OEM 및 유럽 미국 OEM 대상의 안정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중국 OEM 신생 전기차 OEM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객 확장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정되어 있는 그룹 고객사와의 해상운송 OCC 재계약도 시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벌크선 사업 부문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운송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향후 친환경 에너지 전환 트렌드에서 사업 기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암모니아 및 에코아 수소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현재 LNG, LPG의 에너지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LNG, LPG의 해상운송과 암모니아 및 에코아 수소 해상운송은 요구되는 기술력 수준과 운항 노하우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먼저 LPG와 LNG를 우선 타겟하여 우리 운송 포트폴리오로 편입한 후에 미래 친환경 에너지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존 사업 영역인 드라이벌크 및 원유선의 경우에는 사업의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단기 스팟 계약은 지향하고 필요에 따른 장기 계약 위주의 고객 확장 및 필요에 따른 스케일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선대 인프라를 지속 확보하고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24년 현재 LNG 운송선 한 척과 LPG 운송선 두 척은 이미 인도를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고 27년에 도입될 LNG 운송선 네 척 또한 발주 및 고객사 수주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객과 연계된 LNG, LPG 선대를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30년에는 암모니아 운송 사업 개시를 통하여 에너지 전환 트렌드에서의 사업 기회를 적극 공략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그룹의 수소 사업 전략 추진과 연계하여 당사의 친환경 에너지 운송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수소 생태계 구축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전략은 시장의 미래 시장의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의 미래 성장을 책임질 신사업 영역들과 관련된 전략입니다. 먼저 스마트 물류 솔루션 사업화 및 체질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자동화와 무인화에 대한 니즈는 증대되고 있으며 소싱처 다변화로 인한 공급망의 복잡성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AI 등의 기술 발전이 더해지면서 고객의 서플라이 체인 전만에 대한 변화 요구는 우리와 같은 물류 기업에게는 새로운 챌린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화 전환이라는 큰 방향성 아래 진홍화 적용을 확대하고 데이터에 기초한 시스템 기반 사업 체계 적용으로 우리 스스로의 물류 역량 체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 전환이라는 방향성을 단순히 내부적인 체질 강화에 그치지 않고 외부로의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확대하기 위하여 스마트 물류 솔루션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 솔루션 사업이란 물류센터의 자동화를 위하여 센터 내에 구축된 물류 프로세스에 맞추어서 다양한 설비와 이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들을 구축 공급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현재 스마트 물류 솔루션 글로벌 시장은 24년 기준 약 57조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 수요 확대와 로보틱스 등 기술 발전에 힘입어 30년에는 132조 원 규모까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비스는 현대, 기아, 모비스, H그린파워 등 그룹사 내에서 현재 스마트화 솔루션 프로젝트를 다수 수주하여 레퍼런스를 축적 중에 있으며 향후에 자동화 수요가 높은 기타 산업군으로 확대하여 특히 소비재, 유통, 바이오 등 이러한 산업군들을 타겟 산업군으로 선정해서 현재는 태국의 CP그룹, 현대백화점 그룹, 한국초조원, 에코프로그룹 등과의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으며 중단기 국내 탑플레이어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규모로도 사업 확장을 추진하여 글로벌 탑티어 솔루션 제공 회사로 진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솔루션 사업과 기존 사업 영역인 W&D, 포워딩 등을 연계하여 우리의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며 이러한 솔루션 사업에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다시 우리의 내재화된 밸류체인인 KD, CC 등 우리의 기존 물류센터에도 상시 적용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 퀄리티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서의 영역에서의 역량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영역에서는 지난해 자동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RTO4의 인수를 통하여 역량을 내재화한 바 있으며 협업을 통하여 전용 WCS 모델 또한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AI, 디지털 트윈 등 시스템 영역을 고도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드웨어 영역에서는 글로벌 유스 설비 기업들과 파트너쉽을 체결함은 물론 로보틱스의 글로벌 리딩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룹과 함께 지분 투자를 실행하였습니다. 향후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협업을 통하여 스마트화 시장의 로보틱스 전환을 선두하는 기업으로 포지셔닝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룹 내에서 로템, 위아, 오토헤버 등 유관 그룹사와 협업을 통하여 그룹 전체의 스마트 물류 역량을 강화하는 SI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탑 수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현재의 단계적인 올가닉 방식의 레퍼런스 축적, 사업 확대 외에도 인올가닉한 방식의 투자를 포함하여 파트너십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전략 소재 클러스 룩 구축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EV 배터리 시장 역시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러한 EV 배터리 시장은 사용 후 배터리 처리와 관련한 각국의 소재 재활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EV 차량의 판매를 새로운 기회로 판단하고 있는 완성차 OEM들은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해서 재활용 소재를 얼마나 자신들이 밸류체인 안에서 잘 통제하고 관리하는지를 매우 중요한 경쟁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기존 자동차 밸류체인에서 엔드 오브 라이프 영역의 공급망 편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기존의 조달, 생산, 판매의 선형 구조였던 밸류체인이 이제는 다시 엔드 오브 라이프까지 확대되어 다시 조달로 연결되는 클로즈드 룩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전동화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 역시 배터리의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EOL 배터리 재활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 전담 물류 회사의 포지션을 활용하여 친환경 리사이클링 사업을 통하여 그룹 전략 실행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만의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영역은 EOL 배터리의 횟수부터 시작해서 진단과 해체, 그리고 폐배터리를 블랙파우더로 만드는 전처리 공정과 이를 가공하여 소재를 뽑아내는 후처리 공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비스는 이 중에서 회수, 진단과 해체, 그리고 전처리 영역을 핵심 추진 영역으로 판단하고 정교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후처리 영역의 경우에는 많은 투자가 수반되는 동시에 또한 기존의 기술력 있는 재련 업체들이 이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영역이므로 저희는 그러한 후처리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우리만의 클로즈 룹 밸류 체인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재활용 원료 격인 EOL 배터리, 즉 피더의 확보는 리사이클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입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차그룹은 주요 시장에서 배터리 셀 제조업체와 배터리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한 합자 투자를 실시하고 해당 생산 거점을 기반으로 배터리 원료에 대한 클로즈 룹을 구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딜러망을 통하여 AS 및 중고차, 폐차 과정에서 나오는 EOL 배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경쟁 우위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룹과의 연결을 통하여 피더 확보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원가 측면에서도 물류비용이 전체 재활용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리사이클링에서는 가장 큰 페인 포인트입니다. 우리 글로벌스는 당사인 물류 역량을 활용하여 피더 확보 거점에서 직접 전처리를 수행할 경우 획기적으로 재활용 원가를 낮출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배터리 셀 원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수와 전처리가 통합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사용 영역인 ESS 사업 추진 및 중장기적으로는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등의 다른 EOL 소재까지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그룹을 통하여 확보 가능한 물량과 함께 비계열 OEM의 물량까지 확대하여 40년에는 유럽, 북미, 국내 시장 기준 마켓 쉐어 20%를 달성하여 글로벌 선도 업체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 목표입니다. 구체적 실행 전략으로서 당사는 핵심 기술과 파트너십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21년에는 회수 영역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용 후 배터리 전용 회수 용기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였고 24년 1월에는 친환경 고회수율의 전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전략 투자를 실행하였으며 현재 함께 독자적 맞춤형 기술 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진단과 해체 기술 부문에서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개발한 신속 진단기 프로토타입을 당사 현장에 적용하여 25년 양산을 목표로 협업 중에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국내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제주시 제주 테크노파크와 자원순환형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협력 중이며 전후방 밸류체인의 에코프로그룹 등 후처리 및 소재 전문기업과도 파트너십 기반의 협업체계를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국, 미국 등 전후처리, 리딩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수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폐차업계, 보험사 등과 협업을 검토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그룹에서는 현대차의 배터리셀 제조 조인트벤처 투자와 연계하여 글로벌 전처리 거점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핵심 기술 역량의 고도화 및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사업화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과 관련된 사업적인 추진 방향 이외에도 탄소 절감이라는 시대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글로벌스는 지난해 2045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환 로드맵상 2045년 CO2 넷제로를 목표로 선박의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 추진 선박인 LNG 듀얼 퓨얼 선박들을 이미 도입하고 있고 차량, 육상 운송수단의 경우에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각 물류 경력에서 수소 트럭 활용을 실증 중에 있습니다. 2045년의 우리 탄소 중립 목표는 다른 선사나 물류사들이 2050년을 목표로 선언한 것에 비하여 매우 공격적인 목표로서 이를 반드시 달성하여 저희는 친환경 전환에 대한 우리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현대 글로벌스의 CFO인 유병각 전무를 모셔서 앞으로의 재무 목표 및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 글로벌스 CFO 유병각 전무입니다. 지금부터 당사의 중장기 재무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24년 예상 매출액 27조 원에서 30년 40조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외형 성장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존 사업의 확장입니다. 북미 전기차 신공장 대응, KD 미수행 지역 신규 공급 등을 추진하며 기존 사업 부분 내 신규 매출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비계열 매출 적극 확대입니다. 글로벌 포워딩 기반 엔드토엔드 솔루션 사업 강화로 매출처 다변화를 이루어 TPL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선 사업의 타 OEM 물량 증가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업 전개입니다. 스마트 물류 솔루션 사업과 사용 후 EV 배터리 회수 전처리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 수익성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영업이익 약 1.7조 원 달성을 시작으로 30년에는 영업이익 3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위해 외형 성장과 원가 개선 그리고 신규 사업을 통한 수익 확대를 이루고자 합니다. 당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상관관계가 95%를 상위할 만큼 매우 안정적인 원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에도 기존 사업의 외향 성장을 통한 영업이익 증가를 이루는 한편 투자 확대를 통해서 이익의 질적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고 수익성 높은 새로운 기회를 지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의 투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30년까지 총 9조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평균 1.3조 원에 이르는 수준으로 지난 5년 연평균 투자 금액 4천억 원에 비하면 매우 공격적인 투자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투자 실행을 통해 기존 서비스의 안정성과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며 특히 글로벌 물류 허브 지역의 거점 투자 및 초대형 선박 투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투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계획 실행으로 주도적인 매출 성장과 수익성 확대를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사업 부문별 매출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 사업 부문은 24년 10조 원에서 30년 16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장 동의는 해외물류 사업의 공격적인 비계열 매출 확대입니다. 23년 20% 수준인 글로벌 포워딩 미계열 비계열 매출 비중을 30년 60% 수준으로 상승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해운사업의 경우 글로벌 탑티어 해운서비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24년 5조 원 매출에서 30년 7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업의 경우 비계열 OEM 고객을 확대하여 30년 비계열 비중 50% 수준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사업입니다. KD 사업의 미수행 지역 신규 확대와 사용 후 EV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 사업인 신규 사업이 주요 성장 동인이 될 것입니다. 유통사업 매출은 24년 11조 원에서 30년 17조 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늘 인베스터데이를 통해 중장기 목표 ROE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목표 ROE는 15% 플러스 알파로 이는 당사 과거 5년 평균 ROE 자기자본 비용 및 코스비 평균 ROE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목표 ROE 달성을 위한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통한 추가 이익 창출입니다. 당사의 자본을 투입하여 얻는 수익이 자기 자본 비용보다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통한 수익 창출로 자본 효율성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향후에도 자기 자본 비용을 상회하는 ROE를 달성해 기업가치 증대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주가치 재고 방안입니다. 실적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와 더불어 당사는 다음과 같은 주주가치 재고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중장기 성장 전략의 성공과 함께 안정적 이익 확보의 자신감을 가지고 배당 성향을 향후 3개년 지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25년부터 27년까지 최소 25% 이상의 배당 성향을 발표 드립니다. 최소치인 25%를 가정하여도 27년 주당 배당금이 23년 대비 10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 순이익이 예기치 못한 외부 변소로 감소되더라도 주당 배당금이 전년비 최소 5% 이상 상향될 수 있는 보조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근본 배당 정책을 통해 경영 실적과 연계된 배당금 가시성을 확대하고 열려있는 상단을 통해 주주 환원 확대 의지를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당사는 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상 증자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주 구성 테이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사의 최대 주주 및 기관 투자자를 제외한 유통 가능 주식 수는 276만 주에 불과합니다. 무상 증자를 통해 유통 주식 수 확대와 거래량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당 가격을 낮추어 투자자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일 공시된 바처럼 1주당 1주 무상 증자 계획을 이사회에 결의 완료했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7월 15일 신주 상장일은 8월 2일 적용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당사의 중장기 재무 목표 및 주주 환원 재고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규복 CEO를 다시 모시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현대 글로비스 제1회 인베스터데이를 통하여 우리의 사업 정체성과 지향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도를 높이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회사의 성장 전략과 주요 정책 변경 내용을 요약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글로비스는 2030년 재무 목표 및 비전 달성을 위하여 다모의 3가지 주요 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변화는 기존의 에셋 라이트 한 사업 구조에서 에셋 포커스드 기반으로 사업 구조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30년까지 물류자산 인프라의 총 구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자산 기술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우리만의 독자적 경쟁력에 기반한 진입장벽 구축과 수익성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인어게닉한 투자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변화로 비계열 OEM과 자동차 산업 외 타산업군으로 고객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존 사업 역량을 레버리징하여 신규 고객을 발굴 확대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서비스 측면에서는 산업군 전반의 발전을 가져올 시장 기회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사업화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물류 솔루션, 친환경 클로스 룰룹 사업이 그 일례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변화는 우리 글로비스가 2030년 40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비계열 매출과 관련돼서는 40%를 넘어 궁극적으로 50%까지 확대를 목표로 지속 성장하겠습니다. 비계열 매출 비중이 50%가 된다는 말은 그때 우리는 명실공이 현대체그룹의 일원이면서도 글로벌 종합 물류 기업으로 그러한 지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비스는 이미 글로벌 탑 수준의 사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독자적으로 사업적, 재무적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내해드린 유통 주식 수위 확대, 배당 상향의 정책 변화를 고려하면 투자자 여러분들께 현대글로비스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더불어 지속적인 미래 기업 가치 성장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됩니다. 향후에도 많은 관심과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드릴 내용은 항상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시장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겠다는 부분입니다. 당사는 매 분기별 실적 발표회를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온라인으로 라이브 성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 저희가 새로 사회의사로 모신 최연만 사회의사님께서는 국내 최고의 자본시장 전문가로서의 경륜으로 주주 여러분의 권익보호 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현대글로비스의 성장 전략과 재무정책 변화 내용이 담긴 인베스트 데이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Q&A 세션을 위해 당사 임원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글로비스에서 IR 담당을 맡고 있는 손명호 상무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 경영진들을 모시고 그동안 당사에 관해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회사명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세 개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질문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취합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이사이자 CEO신 이규복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기획재경 사업부를 맡고 계신 유병각 전무님 PCTC 및 벌크선 사업을 맡고 계신 해운사업부 김태우 전무님 KD 사업을 맡고 계신 KD 사업부 김희준 전무님 중고차 트레이딩 및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사업을 맡고 계신 유통사업부 우영주 전무님 해외 물류를 맡고 계신 글로벌 물류 사업부 이진욱 상무님 국내 물류 및 스마트 솔루션 사업을 맡고 계신 SCM 사업 전략실 조사면 상무님 그럼 Q&A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어 가운데 두 번째 줄에 계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대신지권 양지원입니다. 대표님 외에 경영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취임하신 이후에 영업이익 가이던스도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또 창사일에 처음으로 인베스터데이를 개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비결 OEM 적극적으로 확대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저희가 이미 기존 OEM 업체들하고 많이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관계로 사실 앞으로 성장하는 중국의 수출물량 쪽이 저희의 주력 목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 쪽 관련해서 저희와 SCM 연관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 재무 목표를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데군데 좀 힌트가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7년도에 회사에서 계획하고 계신 배당이 달성되려면 두 배로 늘어나면 저희 배당금이 한 4,800억 가까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은 한 2.4조에서 5조 정도 저희가 일단 달성을 해야 된다고 추정이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익을 좀 극대화 많이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PCTC 쪽의 수익성이 좀 많이 좋아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PCTC 쪽 관련해서 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재형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중국 사업과 관련돼서 비계열 확대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이익률 재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CFOK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도 비계열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비계열 사업이 사실은 PCTC에 저희 스페이스에 선정만 해드리는 비즈니스입니다. 아까 저희가 주로 소개해드렸던 내용은 이제는 저희가 PCTC의 독보적인 저희 경쟁력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전후반까지 TP, 포트 프로세싱, 특히 신규 OEM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진출 국가가 저희 현대차 그룹이 겪었듯이 이멀직 위주로 동유럽이라든지 중남미 이쪽으로 진출을 할 계획들에 있고 그 부분들에서 저희가 이미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있고 운영 경험이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희 현지 운영망을 토털 서비스로 현재 제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일부 중국 OEM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저희한테 지금 오셔서 PCTC 스페이스를 좀 주신다면 거꾸로 그런 이멀진 컨트롤에서 이 물류기회를 같이 쉐어를 하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시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들로 몇 개 OEM들과 저희가 제안하고 좀 구체적으로 협업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키는 저희가 얼마나 좀 여유 있는 스페이스를 아무래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요. 당장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계속 지금 신규선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스페이스에 저희가 좀 활용해가지고 거기에 화물을 채울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거꾸로 이미 선박을 좀 확보하고 있는 중국 OEM 같은 경우는 그들의 수출 물량을 제한된 숫자의 선박으로 다 서비스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그러면 급여를 저희가 활용해서 저희는 뭐 그 선적의 프리퀸시를 좀 더 드리고 대신에 그 이제 급여를 저희가 차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운영 물량도 늘리는 부분은 단기 협업 방안으로 현재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단순히 이제 저희가 뭐 협업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협업이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지금 앞으로 협업 기회를 논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그 슬라이드 상에 23년 현재 25% 배당 성향을 유지할 경우에 27년도 그 주당 배당금이 약 23년 대비 약 100% 높다는 뭐 그거와 연관이 질문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23년 대비 27년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 그 배당 성향 자체가 23, 22%에서 약 25%에서 3% 상향이 되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손익인데 이제 단계 손익 베이스로 해서 비교를 하면 약 단계 손익도 약 100% 이상 저희가 상승될 것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PTCTC 관련돼서 저에게 손익의 컨트리션의 가장 큰 부분이 또 PTCTC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해주신 거로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23년 같은 경우는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시기였었고요. 그래서 저희 PTCTC 쪽에 손익이 급격히 급전직하는 그런 시기였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27년 시점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케파를 많이 증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파 증량 효과가 일단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 선복 비율을 저희 대표님 설명을 했을 때 63%까지 40% 증량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장기 선복 비율이 이렇게 증량되고 그 다음에 케패가 증량되면 케파 효과 플러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들어가는 스페이스 차터 부분이 그 스페이스 차터 부분 사용을 많이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가 계산 효과도 굉장히 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OCC 계약을 변경을 앞두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플러스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이 세 가지 부분을 합쳤을 경우에 PCT 쪽은 손익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보면 KD 쪽에 TA 쪽 부분 새로운 업무로 들어오는 부분이 매출액이 약 1.5조에서 약 2조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도 많이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반적인 전략인 비계열 확대 부분도 많이 도움을 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27년 25% 할 적에 주당 배당을 100% 높아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붙여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PCT 씨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22년부터 스팟 세스 용선료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계약했던 3년에서 5년짜리 중단기 용선 계약들이 27년 시점이면 저희가 장기 도입하는 15년짜리 장기 용선 그리고 우리 사선으로 대체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선대원가는 26년, 27년부터 하락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27년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저희 주요 고객사들과의 OCC 갱신 계약이 적용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PCT 씨 수익성은 확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세 번째 가운데 있는 황폴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시티 증권의 황폴 의원입니다. 저 세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ROA 관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KD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PCT 씨 환경 규제 관련된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일단은 뭐 가장 고무적인 건 이제 ROA 자체를 이제 가이덴스를 주신 것 자체가 코스트업 에쿠티를 보는 저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고무적이라 해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ROA를 24년부터 30년까지 15% 이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이제 ROA를 아주 단순하게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 이제 이익률, 그 다음에 자산, 에셋 터너버 그 다음에 이제 기어링 외출을 어떻게 갈까 그리고 이제 15% 이상이면은 이제 글로빛에서 당연히 생각하는 각각의 컴포넌트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24년 대비 40년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 미드엔드 보면 6.2에서 7.0이니까 그럼 이익률은 올라간다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반대급으로 에셋 라이드에서 이제 에셋 포커스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15% 이상 이익률을 ROA를 가져가기 위해서 에셋 터너버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신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에셋 라이드에서 에셋 포커스로 바뀌면서 에셋 터너버는 조금 내려가는데 이걸 이익률이 상세하는 구조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ROA 15%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컴포넌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고 얼만큼 서스테인한 ROA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많이 받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에 대한 질문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PCTC 환경 규제 영향 관련해가지고 25년부터 이제 선복 증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점 감소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규제가 강화되는 거에 대한 근거한 건데 최근에 이제 뭐 완성차 쪽에 대한 탄소 규제를 봐도 그렇고 유럽이나 미국인의 선거를 봐도 그렇고 이런 환경적인 규제들이 계속 이제 1년 전 2년 전에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자꾸 딜레이가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 규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타이트하게 되게 되면서 저희 PCTC의 지금의 아주 좋은 업황 자체가 생각보다는 조금 덜 좋아질 수 있지 않나라는 이제 걱정 아닌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 계셔가지고 이런 환경 규제의 영향이 얼만큼 가시성이 높고 이게 저희의 타이트한 PCTC 시황에 더욱더 얼만큼 좋아질 수 있다라고 조금 기대를 많이 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질문 두 번째로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KD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수행 지역 신규 확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타 업체들이 하고 있는 KD 쪽을 이제 글로비스트가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향후 이제 현대 기아가 추가적으로 이제 KD 공정을 지었을 때 이거에 대한 기회를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KD에서 같은 지역이나 같은 기반에서 사업 영역에 그냥 다양화되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에 대한 칼라도 좀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첫 번째 ROE 관련된 부분은 저기 저희 CFO께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 규제 PCTC에 대한 부분은 저희 해연사 부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KD에 대한 부분은 저희 KD 사업 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ROE 관련은 저희가 그 ROE 실적에 그 과거 5년 6년 ROE 실적은 저희가 14%를 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ROE에서 저희가 생각하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제 수익률하고요. 수익률 측면하고 결국은 이제 배당 측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희 수익률 측면은 저희가 지금 중장기 프로젝션을 하고 저희가 중장기 전략을 감안했을 때 현재 14% 수준인데 15%를 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측면 그다음에 투자적인 측면으로 충분히 15% 달성할 수 있는 자신감과 달성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 있고요. 저기 배당 측면은 지금 현재 3개 년치 25, 26, 27년 3년 25%에 대한 배당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이거는 3년치 이후에는 투자 부분에 지금 플랜에 따라서 결국 투자가 저희가 포커스되어 있는 게 향후 3년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배당 정책에 대해서 추가적인 점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2003년까지 ROE 가이던스로 15%를 하는 게 우리의 타켓으로 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해서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해운석 맡고 있는 김태우 전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아주 좋은 질문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선보기 이렇게 준다고 보는 거는 환경규제와 관련이 있긴 한데 조금 설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규제는 일단 굉장히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환경규제가 약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기존 선박들은 속도를 줄이든 아니면 폐선을 하든 계속 그렇게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현재 자동차 전반선 같은 경우에 LNG 추진선으로 많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약 거의 190척 정도, 28년까지 발주가 돼서 나올 예정이지만 또 지금 굉장히 98년부터 2001년까지 많은 선박이 발주되었었습니다. 그 선박들은 이제 스크랩이 될 것이고 또 환경규제가 지금 CII, 아시겠지만 그리고 EU, ETS,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탄수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선박들의 수익성이 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폐선은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7, 28년 이후로 선박 양이 준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 LNG 추진선 같은 경우에는 CO2를 20%밖에 감소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메탄올까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들이 LNG 추진선은 브릿지다, 브릿지 선박이지 이건 친환경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메탄올 추진선이나 암모니아 추진선을 보고 있는데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컨테이넛 선사들만 발주를 하고 있고요. 결국 암모니아 추진선이 활성화될 때까지 선사들이 발주를 안 할 거다라고 지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28년까지 지금 돼 있는 선박들 외에 당분간 아마 기술 발전을 보면서 선사들이 아마 웨이트 투 씨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아마 공백기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선박 부족이 상당히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KD 사업을 맡고 있는 김희준 전문기입니다. 주신 질문인 저희가 KD 미수행 지역 확대하는 부분들은 현대차 기아가 해외에서 새로운 지역에 TA 계약을 맺고 CKD 공급 계약을 맺게 될 때에 그때 저희가 수행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ROE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IR 담당 손명호 상무입니다. 저희가 그룹사 내에서 다른 회사랑 다르게 공장이나 이렇게 해서 가동률이 올라갔을 때 고정비가 감소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한테는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 과거 ROE 수준보다 한 1%라도 더 올라가는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저희 비즈니스 모델 상으로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지난 몇 년 동안 자본 추이를 보시면 자본이 거의 1년에 한 1조 원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자본이 계속 커지는 것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CFO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DPS가 100% 이상 4년 안에 올라간다는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를 통해서 이익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자본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배당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이게 에셋 터너버라는 부분보다 수익성 창출을 통한 그리고 너무 거대해지는 자본에 대한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다시 주주들에게 좀 환원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그 두 가지를 조금 염두에 썼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옆에 있는 강성진 위원님. 네, 질문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B증권의 강성진입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프리젠테이션에서 배당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보여주시기는 했는데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은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식 숫자가 2배로 늘어나는데 DPS의 기존 가이던스는 매년 5% 이상 증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DPS 기준도 주식 숫자가 2배 늘어나면 일단은 반으로 줄고 그 다음에 최소 5% 이상이 적용이 돼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DPS의 기준이 기존 주식 수를 기준으로 가는 것인지 이걸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비계열사 고객 매출을 확대하신다는 비전을 제시를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일시적으로나마 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계열사 중심의 매출이 마진이 더 좋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신규 고객의 침투를 하려면 초반에는 좀 마진을 포기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피하면서 즉 수익성을 지금보다 낮지 않게 제시를 하시면서 매출을 빠르게 늘리는 것을 어떻게 달성하실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보관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운업 시장 점유율 PCTC 말씀인데요. 20% 이상 달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오가닉 그로스만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궁금함이 좀 생겼습니다. 혹시나 M&A가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건지 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요. 그리고 PCTC 비계열 매출 비중 50%라는 목표는 목표 이 자체도 M&A가 가만히 되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은 CF호께서 해주실 거고 마지막 질문은 해연사업부 김태우 전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두 배로 올라간다는 그 기준은 그 기존 주식수 3.750만 주 그 기준수로 작성된 것이고요. 두 번째 비계열사 매출 확대 및 수익성 달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게 딱 맞습니다. 그 비계열사 매출 확대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일부 이제 프라이싱 측면에서 약간 공격적인 부분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보면 이제 약간 수익성 부분에 약간 침해되는 부분이 또 발생될 수 있는 게 그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 부분 맞고요. 저희가 프로젝션 할 적에 이 30년까지 비계열 부분을 현재 약 20% 내에서 약 토탈 전체 40%까지 확대하면서 그 수익성 부분도 우리가 그 시장 평균 수익성 대비 약 70 내지 80%로 가정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그 대신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투자를 확대하면서 투자 확대에 대한 효과가 그 효과라는 게 결국 이제 저희가 뭐 신학만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 개선이 가져와서 그 부분이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 수익률이 저조하지만 점점적으로 올라가서 결국 그런 투자 부분이 실질적으로 손익의 효과를 발생하는 그 시점은 30년 이후에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셰프캐스트 말씀하신 비결사 매출 확대와 관련해서 저희가 원래 기대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아까 잠깐 저희 핵심 경쟁력 중에 하나가 약 64만 개 65만 개의 컨테이너를 지금 연간 해외로 보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결 지금도 그래서 저희는 가장 우량한 구간에 따라서는 우량한 가격을 선사로부터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OEM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KD를 제공을, 포장을 제공을 하면서 포워딩까지 같이 확대해서 하게 되면 그쪽의 물량이 늘어나서 60만 컨테이너가 80만, 90만으로 가게 될 경우에 기본적으로 스케일 효과로 원가는 더 낮아지는 선순환을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진입에 따른 부분들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우리 CF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기 진입에 대한 가격들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시장 가격, 저희도 예를 들어서 원가 이하의 사업을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털 솔루션에서 저희가 계속 엔드 투 엔드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한 개 사업군에서 예를 들어서 KD 포장을 제공하는데 거기 저희 마진이 린할 수는 있겠지만 뒷단의 포워딩, 해운 부분에서 컨테이너 수송해서 마진을 확보를 할 수 있고 개가 도착해서 다시 일랜드 쪽에서 마진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모으게 되면 전사 쪽에서 수익성 확대로 기여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들이고요. 마지막 아까 지금 PCTC 비결 제가 질문을 조금 놓친 부분들이 있는데 한 번만 다시 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PCTC 비결 50%는 저희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제가 코로나 이전에 이미 60%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비결 비중은 손복 부족으로 지금 40%가 쪼그라던 걸로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배만 있으면 제가 60% 지금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라는 의미는 저희한테는 저는 챌린지하지 않고요. 그래서 M&A를 이거 관련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발주한 선박들이 대부분 굉장히 대형선들입니다. 저희가 1만 800대적 20척을 발주를 했고 또 8600대적 다 기존 선박보다는 굉장히 큰 배들을 발주를 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허브앤 스포크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 선박을 발주한 거고 극동 아시아에 저희 선박이 들어오게 되면 광양이나 연태를 허브앤으로 해서 저희 그쪽에 화물을 미리 모아줄 수 있는 쇼시 네트워크를 구축할 건데 지금 저희가 중국의 장구글로비스라는 합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자체적으로 육성해서 쇼시 네트워크를 세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럽에도 저희가 스테나라는 합자회사가 현재 있습니다. 스테나 글로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배도 마찬가지로 저희 큰 배들이 유럽에 올라갔을 때 허브앤만 기항하고 나머지 작은 물량들은 그 선사가 배를 자체로 구해서 피더링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잠깐 놓쳤던 이유가 PCTC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M&A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어디 괜찮은 선사 있으면 저희는 좀 소개시켜주시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왼쪽 뒤 가운데 김용민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CGSI 증권의 김용민입니다. 배당 정책 쪽 슬라이드에서 25년 DPS를 봤을 때 배당 성향 업데이트 해주신 거 고려하면 사실 뭐 숫자가 적혀있진 않지만 EPS가 4만 원은 넘어서는 숫자가 내년부터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 회사가 이 정도로 단기적으로 실적 개선을 보이려면 제 생각에는 PCC 쪽에서 이익이 나와줄 수 있는 게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그리고 21년 말에 현대차그룹이랑 계약 공시된 거 비교했을 때는 실제로 계열사 매출 비중이 저희 회사가 상정했던 것보다 너무 높게 과거 3년 동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지금까지 계열사 물량이 예상보다 많아서 마진이 좀 적게 나왔다 뭐 표현하자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계열사 물량으로 인해 전사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를 봤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 다시 3년 정도의 중장기 계약이 갱신이 될 때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는 사항인지 그렇다면 의미 있게 좀 운임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PCC 선복 자체 선복 물량들이 증가세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컨빅션이 있으시다면은 역으로 말한다면은 그 시간까지 그 시기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계약이라 할지라도 사실 뭐 현재 스팟 운임 대비해서 아주 많이 디스카운트를 제공해 줄 만한 요인들보다는 어 좀 지금 수준보다는 운임을 더 높게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발표했던 배당 슬라이드 하나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배당 슬라이드 띄울 동안 그러면 제가 어버러나게 저희 이제 그룹 사업 매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계약 관련돼서는 잠깐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현재 금년 말이 그 기존 계약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 협의는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는 이제 뭐 시장 원가 저희 원가 상승분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시황 현재 마켓 프라이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저희가 그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물량 기준을 해서 일단은 현재 고객사와 저희 제안을 드리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게 뭐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는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지난 3년 동안 사실은 저희가 22년에 어떻게 보면 현재 계약을 갱신한 이후에 21년에 갱신한 이후에 22년부터 시장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판단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이 저희가 제시 드린 이익 증가 부분에 좀 반영이 돼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차트를 보시면은 24년도에 대한 배당은 저희가 DPS 기준으로 YOY로 했습니다. 이 차트의 의미는 저희가 배당 성향으로 이제 적용했을 경우랑 YOY 최소치 둘 다 최소치입니다. 배당 성향 25% 최소치 있을 때 그리고 만약에 그냥 기존처럼 YOY로 5% 했을 때이기 때문에 24년도에 대한 순이익은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지금 배당 성향 25% 기준으로 25, 26, 27년 됐을 때 저희 CFO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당 DPS가 100% 이상 올라가는 부분 그거는 역산하시면 순이익에 대한 규모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PCT 때 그리고 저희 한 가지만 청원하면요. 저희가 PCTC 사업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부도 많이 있고 2026년에 TA 쪽에서 KD 부문도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저희 사업구조가 OEM 쪽하고 많이 상관관계도 굉장히 깊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기아 물량이 2030년에 거의 천만 대가를 넘지 않습니까? 이 물량이 규모 증가함에 따라 저희 매출 증가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PCTC뿐만 수익만 확대된 게 아니라 다른 부문도 순이익 확대와 이익 확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폴 위원님 네 저 다시 시태증권의 황폴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과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물류 쪽이 사실 지난 2년 동안의 이익률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되게 많이 좋아졌고 이게 사실 물류 대란이라고 표현하건 어떻게 표현하건 사실은 이제 과거와는 이제 다른 익셉션을 한 케이스 때문에 이제 이익률이 되게 좋아졌었는데 방금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PCTC 말고 이제 다른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물류 쪽이 최근 2년 동안의 과거에 비해서 되게 높은 이익률을 향유했었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 예를 들어서 물류 사이클이 됐건 홍해 렐시가 됐건 이런 게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다면은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체질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물류 쪽도 이제 이익률이 지난 2년 동안 향유했던 것 더 이상 아니면 그만큼은 계속 향유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도 되는지 요구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물류 부문 관련돼서 저희 그 이익률이 그 2022년도에 들쑥날쑥 아니 그 피크를 찍은 다음에 2023년도에 약간 불안정성이 굉장히 큰 상태고 지금 현재의 저희 글로비스 이익 상태는 되게 각 부분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 부문이 이익률이 들쑥날쑥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 부분이 일정 부분 많은 매출액을 포션을 차고 있는데 해외 TP 부분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후 미국 그 다음에 멕시코 그 다음에 유럽 그 전 에어리어에 걸쳐서 TP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TP에 대한 그 드라이버에 대한 부족 현상과 그 다음에 그 저기 기름값 상승 그런 부분 때문에 단가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그 고객들과의 단가 이슈 부분이 지금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수익성에 대한 그 불확실성은 많이 없어진 사안이고요. 그래서 지금 향후 2024년 이후에 저희 현대 글로비스의 수익적 안정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잠시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22년 팬데믹 기간 동안 현재에서의 로컬 물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트럭 비용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렇게 겪으면 그 다음에 코비드 겪으면서 트럭 드라이버님들이 정부 지원금 받고 은퇴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리어프닝 됐을 때 드라이버 부족으로 인한 실제로 물류비 상승이 굉장히 컸던 부분들이고요. 그런 말씀드리면 그런 고시황기에 만일에 우리가 직영 트럭 역량이 좀 더 높았다면 얼마나 더 나은 재무적 성과를 기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유럽에서는 동유럽 쪽에 저희가 저희 자회사로서 물류 트럭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터미널과 트럭킹 쪽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 그 회사는 시황을 그대로 받아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실행 단가로서 수익을 확보를 해서 저희 연결손익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역량들이 지금 저희가 미국에서도 직영을 일부 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 직영 역량을 갖고 있지만 그 직영 비중이 좀 더 높으면 그리고 이제 트럭 같은 경우는 일단 현지 생산 공장에서의 생산 물량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갖다가 100% 다 직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30% 정도의 직영 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고시황기에는 수익을 누릴 수가 있고 저시황기에는 또 저희 자회사인 트럭 회사를 먼저 물량을 배정하고 저시황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수익이 안 되는 쪽으로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나머지 물량을 저희가 밸런싱을 하면서 실제로 안정적인 수익 기회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오늘 메인 프레젠테이션에서 소개해드렸던 직영 역량을 강화해서 이 부분이 단순히 서비스 퀄리티나 캐퍼빌리티뿐만 아니라 우리 수익성도 저희가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세 유재원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세 증권 유재원입니다. 일단은 좀 아까 초기에 중국 OEM 쪽에 얘기를 나누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길게 보면 사실 중국과 물류 쪽 해운에서 경쟁한다는 게 과거 벌크가 그랬고 다양한 쪽에서 보면 중국이 결국은 또 자국의 물류를 또 스스로 하는 그런 지금은 자동차 물류 쪽의 역량이 좀 낮지만 중국이 수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경쟁력을 거기서 가져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물량이 지금 상당히 분홍빛 전망이 있지만 지속 가능한 어떤 저희의 어떤 경쟁력 확보의 전략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투자 재원이 물론 계획대로라면 충분히 내부 현금으로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추가 자본 조달 계획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사실 지분 이런 것들은 지금 상장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장기적으로 이 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이제 가치를 좀 산정하시면 이릅니다만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관리자금과 빚 이사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투자 자금은 저희가 충분히 저희가 창출하는 현금으로 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러한 투자에 예를 들어서 선박 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저희가 사선 투자를 하더라도 저희 자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고 선박 금융을 활용한다든지 장기 리스를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금 창출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BD사 지분 같은 경우는 BD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BD사하고 저희하고는 사업적인 PC 아까 말 소개시켜드린 대로 BD에서 스팟 이후에 현재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물류로봇입니다. 스트레치라고 하는 물류로봇이 현재 물류업체들에게 이제 초기 양산 딜리버리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사업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너지를 창출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BD 지분은 모르겠어요. 저희 그룹사하고 공동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적인 어느 정도의 성과들이 좀 드러날 경우에 그룹 쪽에서 판단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 저희는 이제 같이 논의 그 시점에서 논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OEM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김 전부님께서 최근에 예를 들어서 중국 OEM 컨택하셨는데 사례를 들어서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중국 OEM들도 이제 해상운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부 OEM들이 지금 이제 자체로 선박 투자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장기 용선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그들이 현재 수송 능력이나 뭐 BID나 그러면 중국 선사 코스코 같은 데서 확보하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는 아까 소개해드린 작년에 500만대 올해는 600만대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 수송하기에는 사실은 물량이 상당히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하시겠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첫 번째는 저희가 준비해온 것은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장국 글로비서는 합자회사를 이미 만들어 둬서 중국이 아시겠지만 꽝시 그렇게 해서 중국 회사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로컬 영업을 세팅을 다 해뒀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중국 화물 영업할 수 있게 저희가 장국 글로비서 합자회사를 만들어서 영업 조직을 로컬라이제이션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비스 차이인데요. 컨테이너 선사들 보시면 얼라이언스를 하지 않습니까? 얼라이언스 하는 이유가 그 많은 항로를 혼자서는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그러면 다 400척, 500척 필요하기 때문에 머스크나 MSC 같은 선사는 독자적으로도 넷독을 커버할 수 있겠지만 HMM이라든지 이런 선사들은 북미라 유럽은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전세계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전세 커버를 하는데 자동차 운반선에는 얼라이언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같은 기성, 저희나 에나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글로벌 서비스가 다 세팅이 되어 있지만 중국 선사가 중국 화물을 정말 누구한테 몰빵해 주지 않는 한 단기간에 저희처럼 글로벌 서비스 세팅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 프리퀸시 격차, 서비스 망, 촘촘하게 하는 걸로 해서 중국 로컬 선사하고 경쟁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업체, 저희가 최근까지 파악한 바로 보면 BID가 직접 선박 용선도 하고 실제로 신조 발주를 냈는데 BID가 2척 현재 용선하고 있고 6척 추가 발주를 내놓은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코 중국 선사가 현재 6척 사선 보유하고 있는데 24척 추가 발주해서 나머지 안지나 이런 물류사들까지 포함하면 50척 정도가 중국 선사들이 발주를 현재 내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물량이라면 실제로 극동발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도 200만 대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150만 대, 200만 대. 그러면 결국은 중국에서 나가는 것들이 여전히 컨테이너로 좀 많이 나가야 되고 물론 저희가 지금 아마 조선수에 발주 들어가 있는 PCC 중에서 가장 많은 배들이 저희 사선 또는 저희가 장기 용선하기로 한 저희가 가장 현재 오더를 많이 내고 있는 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아까 지금 현대 기아차 물량도 사실은 선박이 모자라서 잘 못 타고 있고 기존에 갖고 있는 장기 계약도 있지만 중국 오해뿐만 아니라 현재 컨테이너로 나가고 있는 국내에서의 중고차도 예를 들어서 64만 대 정도 수출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컨테이너로 가고 있다가 최근에는 컨테이너 시황 때문에 수출이 올스탑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국에서의 극동발 중고차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다른 또 이제 국내 현대계를 제외한 OEM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선박을 추가로 확보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 스페이스를 채운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정말 많은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그러니까 저희의 캐파를 가지고 오랫동안 운영해본 선사로서 프리퀸시나 루트의 최적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나은 경쟁력을 중국 선사보다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유튜브에서 질문이 온 게 취합된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아니면 다음 질문 받도록. 네 유튜브 질문 제가 몇 가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배당 시행할 계획은 없나요? 라는 질문이 대다수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의 실부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전체적인 배당 성향의 상향 조정 그리고 앞으로 배당 기준 연간 배당 기준이고요. 나머지 주주 예를 들어서 주주 환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주주님들께 돌려드리는 토털 쉐어더스 리턴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부분들은 방법의 문제들은 저희가 다 오픈해놓고 지속적으로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이것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저희가 무상된다 말씀드렸고 배당의 배당 상향 그리고 앞으로 저희 실적이 우상향 계속하면서 그에 따른 배당 성향 최소 하한선만 말씀을 드렸는데 상단은 분명히 오픈되어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당 성향이 향후에 실적의 우상향과 동시에 배당 성향이 더 높아진다면 그 배당 성향 안에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연간 배당과 분기배당을 실시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은 회사가 재무적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원 위원님 아까 발표하실 때 슬라이드 페이지에서 2024년 기준 사업부별 매출액 추정하고 계신 것들을 대략적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2030년 타겟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해운 쪽에서 자동차 운반선 쪽이 올해 4조 정도로 슬라이드에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 제가 알기로 한 3.1조 좀 넘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면 거의 30% 정도 업사이드가 올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컨백션 있는 수치로 받아들여도 되는지랑 그 다음에 자꾸 자동차 운반선 쪽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저희 유통 부문 쪽에서 보면 올해 11조 그리고 2030년 17조 6조 정도 늘어나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CKD 쪽에서 3조 정도를 늘어나는 거고 나머지 오토비즈 기타가 또 3조 정도를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KD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데 다른 오토비즈나 기타 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매출이 많이 성장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부분에 말씀하신 유통 부분의 3조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표된 대로 원래 24년 1조 9천억에서 30년 저희는 4조 9천억, 약 3조 정도 상향을 보고 있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늘 발표에도 많은 포커싱을 둔 부분들인데 특히 전략 소재 부분에서 저희가 아직까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바테리 관련된 부분에서 1조에 대한 신규 발생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2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동차 중고사업을 중고차 사업을 현재 영위를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가 국내에서는 경매 사업의 마켓 셰어를 한 50% 정도 가까이 확발되고 있지만 저희 좀 페인 포인트인 소매 사업이나 수출 쪽에는 상대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인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6년 동안 저희가 소매 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특히 현재 국내에서 수출 대수가 한 63만 대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은 대부분 중소기업 위주로 재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 쪽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경매 사업을 하면서 중고차 핸들링을 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수출 쪽으로 확대하는 분량이 한 7천억 정도가 상향이 되고요. 나머지 한 1조 4천억 구분에 대해서는 현재 트레이딩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지금 글로비스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인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국내에 독보적으로 마켓이 1위 핸들링을 하고 있고 또 구리 부분에도 저희가 상당한 부분을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한 95% 정도 이상을 난 캡티브 마켓인 현대 기아차 이외에 일반 시장의 알루미늄 수요가 쪽으로 공급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수년 동안 해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대부분 기존 OEM에서 타 OEM 확대 부분이 있는데 트레이딩 부분은 기존의 한 95% 매출의 대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향후에 현대 기아차의 차세대 전동차 부분에 가면서 알루미늄라든지 경량화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재화된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1조 2천억에 대한 매출 부분을 40년에는 저희가 한 1조 8천억, 1조 9천억까지 올리는 부분을 합치면 저희가 3조 부분 향상이 된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PCTC 24년도 매출 4조원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연사업자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4조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대비 운영 선대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홍해 사태 때문에 반감이 되긴 했지만 전체 운영 선대가 또 늘었고 마켓이 더 타이트해져서 운임 인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조 정도는 무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은 위원님. 네, 질문 기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최고은입니다. 저도 좀 이제 PCC 관련해서 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아까 장표 보면은 올해 매출액 4조원인데 2030년을 6조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계열 물량 비중은 앞서 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 엄청 그렇게 공격적으로 확대하는 비중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매출도 그러면 2030년까지 50% 좀 넘게 증가해야 되고 저희가 선박도 더 늘릴 건데 이게 그럼 운임 인상이라든지 그냥 단순히 오르가닉 성장만으로 가능해서 이렇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사실 저희가 아직 그 구름 수출 물량을 전체를 다 담당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배선권을 늘리는 것까지 지금 계획에 반영이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저희 계열 계약 물량에 대해서는 스테이하는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저희가 계열 물량 중에 해외발들이 좀 늘어나는 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외발이 좀 늘어나는 게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계열 위주로 저희가 늘리는 걸로 해서 128척 운영하는 걸로 계열은 해외발 늘은 거 그다음에 비계열을 늘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사실은 매출이 4조에서 6조, 2조, 50% 정도 늘어나니까 전반적으로는 운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전제가 깔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Q&A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 대표이사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유튜브 통해서 하나 더 들어와서 이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무상증자 배경을 한마디로 요약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CFO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저희가 개인주주 비중이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대주주 및 그다음에 기타 관계인들 지분 50%에다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 외국인들 지분 한 44%, 34% 합치면 실제로 국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관은 대부분 바이앤 홀드를 많이 하시는 편이고 그러시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루에 0.1%도 거래가 안 된 게 대부분이었어요. 지난 2, 3년 놓고 보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거래의 활성화 그다음에 저희 개인주주분들이 좀 더 액세서빌리티를 높이는 관점에서 무상증자를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포딩이나 해운 쪽에서 인수합병을 통한 적극적 성장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저희가 발표드리면서 여러 가지 인어게닉한 방법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 없는 사업을 이렇게 투자하는 건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우리 입장에서 가장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실행을 고도화시키고 그다음에 사업화를 이루는 데 있을 시간을 타임비용을 좀 줄이기 위한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투자든지 저희는 적극적으로 딜소싱도 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정말 단계적으로 우리의 실행 역량이 동시에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물류센터나 인프라나 이런 부분을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예를 들면 만일에 지금 저희 쪽 그룹사의 물류가 집중되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현지에 만일에 네트워크가 많이 있는 회사가 있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가 인어게닉한 투자를 검토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영역 아니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물류 솔루션이라든지 안 그러면 신사업 리사이클링 쪽에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 아직까지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필요한 듯하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투자와 성장 기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함을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발표의 내용과 Q&A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신 저희에게 늘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해주시고 계신 투자자 그 다음에 주주 여러분, 기관 여러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랄까 이제 저희는 적극적이고 좀 진정성 있고 일관된 소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찾아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시장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정기적인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개별 one-on-one이라든지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함께 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저희 임직원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liff-end는 은은 κ